하하하하하하 좋아요 구독 알림 아 심심해 뭐 재밌는거 없나? 콜라야 캐리캐리 캐리캐리캐리 내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친구가 있거든 기대도 좋다고 어? 누군데? 나 너무 궁금한데? 자 잠깐 기다려봐 얘들아 들어와 짜자잔 새로운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안녕 캐리 우리는 우주에서 온 콜라의 친구들이야 우와 우주에서 왔다고? 정말 콜라야? 아이 그럼 캐리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데리고 왔지 얘들아 너네 소개를 한번 해줘 안녕 나는 쥐콩이야 안녕 나는 백콩이야 안녕 나는 박콩이라고 해 안녕 나는 냥냥이야 안녕 나는 다람이야 안녕 나는 토순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캐리 우와 잠깐만 너네 이름이 다 뭐라고? 잠깐만 잠깐만 처음부터 쥐 쥐 쥐 콩이 맞나? 너는 어 그러니까 너는 기억을 못하겠어 너네 다 같은 색깔이라서 구별을 할 수 없는걸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? 아 이런 정말 그러네 음 콜라한테 아주 좋은 생각이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어? 어디가 콜라야? 음 어디가는거지? 으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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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게 뭐야 콜라야? 이건 바로 매직 컬러 벤 이걸로 우주에서 온 친구들을 꾸며줘 그러면 캐리가 구별하기 쉽지 않을까? 어? 그거 좋은 방법이다 좋았어 그럼 누구부터 꾸며줄까? 아 토순이부터 토순이부터 할래이 아 알겠어 토순이 음 먼저 귀를 그려줄게 귀를 칠해주고 이쪽 귀도 그리고 코도 아 벌써 귀여워졌어 배꼽도 옵 귀여운 꼬리도 눈썹도 그려줄게 눈썹도 그려줄게 리본도 그려줘야겠어 짜잔 우와 예쁘다 게리 고마워 내 이름은 토순이 잊지 말라고 알았어 너 이름 벌써 외운 것 같아 토순이 자 그럼 다음 친구 그냥 순서대로 해줄게 너 이름이 뭐였지? 내 이름은 다람이 다람이라고 아 다람이 알았어 다람이도 예쁘게 꾸며줄게 귀도 이쪽 귀도 눈썹도 호잇 호잇 어머 다 귀여워졌는걸? 그 다음에 하늘색깔로 하트 핑크색깔로 배에 무늬를 그려줘야겠어요 짜잔 짠 다람이도 완성 고마워 게리 내 이름은 다람이 잊지 말라고 알았어 아까는 토순이 너는 다람이 다 잊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 이 친구의 이름은 뭐야 저 친구들 이 친구의 이름은 뭐야 저 친구들 양양이 외웠다 외웠다 오케이 양양아 너도 예쁘게 해줄게 양양이도 귀부터 코 시염 예쁜 리본을 달아줄게요 아 머리띠를 해줄게요 좋았어 이 머리띠와 세트로 목걸이도 하트 짜잔 양양이도 완성 양양이 너무 예쁘장 고마워 자 다음은 너의 이름은 아 하콩이 하콩이였구나 알았어 알았어 하콩이는 일단 눈썹부터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땅콩 같다 땅콩 땅콩 무늬를 그려줘야겠어 너무 귀여운데? 땅콩을 먹고 있는 하마 같아 배도 별 무늬 짜잔 하콩이도 완성 이제 두 명의 친구가 남았고요 음 음 하콩이 배콩이 오케이 좋았어 배콩이 배콩이 노란 색깔 배콩이는 배로 노랗게 짜잔 엄청 화려한데 배콩이? 자 마지막 쥐콩이? 어 맞아 맞아? 오케이 오케이 맞았대요 친구들 핑크 색깔 반대쪽은 주황 색깔 배꼽도 칠해주고 눈썹 동그라미 다이아몬드 오 쥐콩이 엄청 화려한데? 짜잔 그럼 쥐콩이까지 완성 어디 보자 이야 너네 진짜 화려해졌어 이제 누가 누군지 딱 알겠다 자 캐리가 한번 외워볼게 소순이 다람이 냥냥이 핵콩이 백콩이 쥐콩이 봐봐 너네 개성을 딱 찾아주니까 캐리도 이름도 잘 외우잖아 어때 너네 맘에 들어? 우와 너무 맘에 들어 캐리 최고 역시 캐리 최고야 우와 그러네 진짜 다들 화려해졌어 내 친구들 맞아? 역시 최고 캐리 최고 하긴 캐리가 못하는 게 없지 아 캐리 그러면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으니까 너희끼리 놀고 있다 알겠어 캐리 그럼 좀 이따 다시 보자 안녕 토순아 토순아 근데 지구별 궁금하지 않아? 나랑 잠깐 산책 갔다 올 거 아니야? 오 그러게 나도 지구 궁금하긴 했는데 우리 갔다 오자 오오 나는 진흙탕에 사는 괴물 1 오오 나는 진흙탕에 사는 괴물 2 나는 3 쟤네들은 누구지? 너네는 누구야? 우와 저게 뭐다냥 우와 우리도 같이 놀자 쩜쩜 우와 이거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말이야 오오 얘들아 너네가 안 보여서 찾으러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진흙탕에서 놀았구나 이런 내가 못살아 어? 너네 탕크게 뭐다냥 콜라야 너도 이리와 너무 재밌다구 얘들아 캐리가 예쁘게 꾸며졌는데 그렇게 놀면은 어떡해 그게 무슨 말이라냥 그러게 너희 거울을 좀 봐봐 너네 모습이 어떤지 보라고 우와 이게 내 모습이라구 우와 말도 안돼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애 어떡하징 캐리한테 혼날거야 우와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어? 콜라야 아 있잖아 캐리 이 친구들이 진흙탕에서 놀아서 이렇게 엉망이 되었지 뭐야 미안 아 이런 어떡해 그러게 예쁜 얼굴들이 다 사라졌네 진흙 묻은 것 봐 일단 빨리 씻자 캐리가 깨끗하게 씻겨줄게 진흙아 씻겨라 조금씩 진흙이 벗겨지고 있어 좋아 어 진흙 다 씻겼다 짜잔 자 토순이도 영창 영창 짜잔 다시 깨끗해졌지 그럼 캐리가 아까처럼 다시 예쁘게 꾸려줄게 음 아까의 모습이 생각이 안나는데 먼저 귀를 칠했던 것 같아 이렇게 그 다음에 코도 배꼽도 눈썹도 아까부터 예쁘게 해줄게 캐리가 허리도 다시 예쁘게 그려주고 뽀송뽀송해진 토순이 이번엔 양양이 일단 귀부터 배꼽도 눈썹도 해줄까? 코도 머리띠는 주황색이었어 목걸이도 했었다 이렇게? 음 좀 더 뭔가를 추가해줄까? 발바닥 동그라미 여기 하트를 그려주자 하트 하트 쌓아주세요 수염도 그려줄까? 이렇게 아까보다 더 귀여운데? 짜잔 양양이도 완성 아우 캐리 아까보다 더 예뻐진 기분이다냥 야옹 그러게 두 번 부탁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깨끗하게 놀게 그래 캐리가 아까 전에 예쁘게 해줬었는데 이제는 깨끗하게 잘 놀아야 돼 앞으로는 조심해서 놀게 그래 앞으로는 조심조심해서 놀아야 돼 알았다냥 알았어 고마워 캐리 이렇게 해서 오늘의 놀이 끝 친구들 안녕 콜라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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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흠 흠 흠 흠